나는 어둠의 마음이다. 이제 곧 이 병으로 내면한 섬을 나의 손으로 쑥대밭을 만들거다. 그를 위해선 이거 나의 부하가 하나 필요한데. 누가 좋을까? 누구? 누구냐? 누가 온다. 나 들켰어. 일단은 몸을 좀 숨겨야겠다. 여기가 좋겠군. 위댕 슈퐁! 누구냐? 어? 이상하다. 분명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어 그렇지. 깐취오. 네가 여기 일어서서 망을 보면 되겠다. 위댕 슈퐁! 그럼 나 안쪽으로 씻어볼게. 아... 녀석의 덩치가 부족구만. 녀석을 나의 부하로 만들어야겠다. 덩치! 발사! 아... 녀석! 너무 걱정하지 마. 기절한 거야. 앞으로 3초 후에 나의 부하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3초 후에 하나 둘 빨리 일어난다. 괜찮아요. 다시... 3초 후에 일어난다. 하나 둘 셋 됐다. 지금부터 나는 나의 부하다. 나의 용체가 들통날 수 있으니 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 있구나. 나도 몸을 숨겨야겠다. 아... 잘 잤다. 어... 벌써 나름 잘 익었네. 어... 아토스. 우리 시원하게 씻어보자. 먼저 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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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 자, 이렇게 해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아토스는 화장실에 간다고요 물결 저녁 별빛 등장 아토스 시원하게 볼일을 보라고 어서 아토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진 않아? 아토스 시원하게 볼일을 보네요 근데 어디가? 아토스 시원하게 볼일을 보네요 아토스 시원하게 볼일을 보네요 일단 흔들로가 아 저기 친구들이네 어서와 내일 오늘은 예배난 대성의 댄스파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인 퍼티를 통해서 댄스파티가의 총선을 정할거예요 자 여기 도래된 그림판 중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들리는 이 친구들이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자 그럼 하늘의 색감길 먼저 선택해주신 분께 그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어 이거는 저걸 한번 해볼까요? 자 이분단 첫째 끝에 횟수 앞에 있는 우리 연예선님 도구레 펭귄 펭귄 어 이거 펭귄 어 좋아요. 자 이번 문제 펭귄 어 펭귄 블러브 대우가 어 아토스 잘해봐 우와 펭귄 어이구 끝까지 가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댄스 파티 진각인 우리 달태댕이 됐어요. 박수 어서 주세요. 우와, 달타가 정말 해달란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댄스 파티를 즐겨볼까요? 자, 다시 한 번 즐겨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뮤직 휴!